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혜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놀라운 토요일 녹화를 가고 있고요 뭐랄까 처음으로 출근길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 감격스러운 건 제가 드디어 다시 놀투를 복귀를 했습니다 와~~ 저 인위적인 감격스럽게도 다시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오늘 게스트가 아닌 고정으로서 촬영을 하는 첫 촬영이고요 이렇게 금요일날은 원래 저의 루틴에서도 놀라운 토요일 촬영을 하러 가는 거였는데 또 이렇게 저녁을 하고서도 이런 루틴이 지켜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기분 저는 항상 기분이 좋은데 어제 사실 조금 아팠어요 아파서 일찍 잠이 들어서 제가 오늘 12시간 정도를 잤는데 몸이 괜찮아졌습니다 상태는 괜찮아졌는데 얼굴이 띵띵 부어서 녹화를 할 때까지 좀 이렇게 부기가 빠지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열심히 진짜 술 참고 노는 거 참으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꽂힌 거 꽂힌 거는 제가 딱 꽂힌 게 두 개예요 요새 와인과 LP인데 굉장히 허세스럽죠 근데 저는 이게 뭐랄까 이게 허세스러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원래 와인과 LP가 세트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따로따로 매력을 좀 느끼다가 이렇게 최근에 두 개를 빠지게 됐는데 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허세스럽다고 지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무시하고 와인과 LP를 요새 공부 아닌? 공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취미로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쌩 화면에 얼빡샷으로 많은 말대를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대기실로 가서 또 좀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pero... 뭐야? 왜? 뭐야? 고정 축하합니다. 고정 축하합니다. 고정 축하합니다. 아이, 감사! 살다살다 고정 축하하는 케이크는 또 처음이네. 진짜 왜 갑자기 왜 준비한 거야? 고추, 고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민망해. 감사합니다. 일단 고정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살다가 고정됐다고 이렇게 케이크 갖는 일이 있을까요?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갔다 와서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받은 에너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촬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드레스 코드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사실 혜리의 막방이라서 혜리 특집이에요.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혜리가 예전에 화보 촬영 때문에 해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녹화를 한번 불참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저는 대단한 촬영인 줄 알고 해외까지 가서 얼마나 좋은 작품을 찍어올까 해서 그때 찍은 화보들을 봤는데 다 실내에서 찍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웃기길래 실내 화보를 오마주해서 혜리가 입었던 의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입고 이불을 좀 들고 녹화에 임할 예정입니다. Q. 아주 편하죠? 네. 네. Q. 일단 멤버들이 늘어났고 새로운 멤버들도 아마 있을 테니까 최대한 잘 어울리게 뭐랄까 오늘은 또 혜리의 막방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끈끈한 팀워크를 잘 다져서 저도 즐겁게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Q. 큰일 났네. 놀랬다. 이행시를 시켜서 토할 것 같다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좀 앞으로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많이 스킨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